여러분, 최근 화제가 됐던 유튜버 이비온님을 아시나요? 이비온님은 마인크래프트 쇼트로 떡상한 유튜버입니다. 그런데 이런 이비온님의 성공에 힘입어 이비온님을 따라한 채널들이 생겨났습니다. AI온이라는 채널은 한 이비온님의 시청자분께서 만든 채널로 채널명과 영상이 이비온님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. 아주온이라는 채널은 이비온님과 비슷한 영상을 올리는 채널인데요. 영상 중 일부가 이비온님과 거의 겹쳐서 일부 유튜버분들이 아주온님의 채널에 관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비온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.